같이 하는건 좋은데 이 멤버가 유지가 되부렸네 와 할버드 데미지가 96인데 써야되나? 내가 지금 쓰고 있는게 54거든 거의 두배야 할버드가 아니라 그냥 X네 X 도끼다 괜찮나? 오 100 왓 더 F 이거는 딱히 뭐 바꿀 필요없네 지금 끼고 있는게 이거라고? 파워버셜스 인펜트리하고 몬스터리스 어... 스캐븐 스캐븐이 뭐야? ㅈ제끼들 아아 아아 카오스 하고 스캐븐 올려주는건 완전히 개꿀 아닌가 아마도? 여기까 그러면? 인펜트리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잔몹이 더 위력적이니까 이걸 쓰자 와 나 히어로 파워 174다 자라주고요 X 괜찮나 이거 갈고 아이템 갈고 갈고 있어요 심히? 나도 한번 갈아볼까? 난 초템도 갈아 나도 갈아야될 것 같긴 한데 초록색 가루가 꽤 있는 나는 파템도 간다 초록색 가루 32개 아 이거는 못 갈겠다 필요할 것 같애 할버드 강화를 해보자 나 이거 도끼는 처음 써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할버드를 강화해서 일반템을 초템으로 강화했어 스크랩 있지? 스크랩이 20개 필요하거든 초템에서 아 그니까 일반템에서 초템 가는데 20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템에서 파템 가는데 30개 필요해 아 그래 흠 흠 초록색 가루도 필요할 거라믄 아니 가루 필요 없어 봐 내가 장전 속도를 보여줄게 봐봐 쏜다 쏘고 끝 개빨라 거의 다 난 잠정 속도와 있어 흠흐흠흐흐흨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갑시다 빨리 오래 와 나 저거 아이디가 순간적으로 바스티온으로 보여 바스티온 매 안 들어와 엘프 뭐야 갑자기 대사가 왜 나와 또 뭐야 난장판이네 이 맵은 진짜 난장판단다 그니까 보스전이거든 보스전이야? 보스가 있어? 응 보스 있어 무진장 안죽는 보스 있어 법사인데 너 따로 해봤냐? 나 없을때? 아까 너 아아 나 밖에 보고 있을때 아까 보고 있을때 이거 했었어 이 맵에 뵀어 나 아 그래? 깼어? 깼지 깼으면 됐어 뭐 니크루스에서 뭐가 어렵다고 니가 존나게 안죽는 보스라고 하길래 안죽어 진짜 안죽어 시간만에 잡아먹고 진짜 안죽어 시간만에 잡아먹고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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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몰려온다 아 이거 도끼라서 그런지 좀.. 아 이거 체력이 왜 닿았나 때리면 버스커가 잡혀졌나? 어디 귀여워? 이것들아 어? 한 대 많았어. 기분 나빠졌어. 다시 하자. 왜 이렇게 안 맞아? 어 폭탄이다. 폭탄 먹을래?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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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는데? 뭐야 방금? 어디서 오냐? 저 있다. 오! 점프한다. 아이씨. 우와 오그리잖아. 오랜만이다. 탱크 탱크 탱크. 야이 법사 법사. 기다려봐. 아이 못 잡았어. 순간이동했다. 순간이동을 해두고 이쪽. 여깄다. 법사. 으이차. 잡았다. 오랜만이나 오그리. 아까 잡았잖아. 오! 어디갔어? 아이씨. 아픈데? 안 돼. 안 돼. 저건다. 저건다. 이상한거 있어. 이상한거. 저 안개 뭐야 저거. 입냄새야? 일단 때려. 일단 때려. 애들 몰려오니까 일단 때려. 오 땡큐 땡큐. 스킬 좋았어. 어? 어디서. 잡았다. 오우. 땡큐 땡큐 땡큐. 뭐야. 나 뭔가에 맞았어. 탄이..읍..다. 근데 몰려 안먹어? 몰려 있어? 난 필요 없어. 너 먹어. 아니. 아니. 더 있어. 더 있어. 아 됐어. 안 먹어도 돼.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어. 아! 아! 스키이븐! 스키이븐! 스키이븐 살려줘! 내가 또 저럴 줄 알았다. 너를 구하러 가는 동안 또 한 명이 늦겠지. 예를 들어. 어? 어? 나 살렸어? 뭐야? 살았네. 가자. 그냥 물약을 다 먹네. 어? 그냥 물약 다 먹었네. 그냥 물약 다 먹었네. 어? 하하하하 참 어이없어. 싸우고 있네. 한쟁이. 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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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뭐야? 아. 타는 거구나. 움직이는 거네. 이거. 엘프 뭐 찾고있나보다 그냥 먼저 내려간건 안되냐 아이씨 플레이어스 미싱이냐 그거 왜 그거 왜 들고왔는데 이거 든 상태에서 쏘면은 불꽃될거 같은데 해볼까 여기 밑에 내려가면 우리를 몰려있거든 몰려있다고? 어 그것도 저기 그 저기가 저기 스톤 범인 몰려있는데 내려가자마자 바로 잘 봐도 뭐냐 저게 몰려있는 정도가 좀 그 약간 좀 심했다 어이 뭐야 잡았다 아 이거 한방에 죽어버렸네 저거 어 뭐야 한번 더 나도 한번 들어볼까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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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 데스윤 난 내려가겠어 난 내려가겠어 내려가는 길이 있어 난 돌아서 가겠어 아 길이 있냐 내려가 아 무슨 개구멍 있네 하나 물약먹을 사람 먹고 물약먹을 사람 먹고 물약 또있는데 내가 먹을까 여기도 물약 또있어 어 다른 물약있어 다른 물약 잡았다 어이씨 스피드 물량 스피드 물량 스피드 물량 스피드 물량 이건 또 뭐냐 여기 뭐야 공중 하늘을 걷는 자가 있었어 흐헤헤 뭐였지 가자 오 막 점프랑 아니 그거를 도망한데 뭐야 어디갔어 애들 다 이거 뭐야 어 멍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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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올라와 빨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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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내려가 여기로 가야돼? 조심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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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공유 오케이 점프 무조건 점프 점프 안으로 떨어진다 야 주소사다 엘프 잡혔네 기다려봐 순간이동했다 어디로 갔을까 하하 이쪽 아니야 잡았나? 잡은 것 같다 잡았어 난쟁인가요 하하 공유 잡았어 내가 지금 탄이 별로 없거든 아 저기에 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 봤던 것 같아 이미 해본 것 같아 기다려봐 여기에 응? 배뜨린가? 저 밑에 저 밑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잡았다 아 나 이미 해봤어 떨어진다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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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톰 찾았다 나 이미 해봤다 하다가 그냥 빡쳐가지고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고래배들이었어 근데 애들이 진행을 안하고 지들끼리 놀고 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갔었어 가자 아 그냥 물약 넣어 힐 채워줄걸 나 괜찮아 뒤에 뒤에 뭐있다 가슴가? 배틀링 아 파염나서 간다 가자 또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이게 어디 땀빡이다 팜빡 있어? 팜빡 있어 팜빡 있어 팜빡 다 간다 거기 있냐? 응 땡큐 팍 떠 있네 나이스 나는 양보 따위 하지 않는다 알아서 먹도록 어 잡았어 오우 왓쟤 뭐야 1당 100이야? 나이스 몰래 온다 살짝 렉거리는 것 같다 길이 참 희한하네 이 맥은 아 여기로 가는건가 보구나 점프! 점프! 지금 계속 나오냐 애들? 수건가 뭐 대단하... 어 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쩐지 느낌이 쎄하더라 왜? 몬스터 한 마리가 왔었어 내 뒤로 쥐가... 어? 이거... 제끼 문 뭐야 이거 열리나? 어 열리기도 하네 뜻없는 문이 하나 열리네 어... 부셔가지고 이렇게 스웨델 레벨을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다 다음 단결... 뭐야 이거 바닥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? 오 오 너 그래 주술사가 어? 피 있다! 피 먹을 사람 너 먹어 가자 엘프 혼자 싸우고 있다야 저기서 알아서 잘하겠지? 하ce 하 방패가 방패 들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는 구나 아 어? 나 탄 없네? 어떡하냐? 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? 탄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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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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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금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어? 궁수 왔나보네? 올라가는 거 있다 여기 사알이 올라가 볼까? 아무것도 없네 뭐야 탄 탄 탄 탄 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없네 얘들아 같이 가 물약 있어? 난 필요 없어 오! 오 뭐야 아 물약.. 아 탄도 있네 이걸 말해도 탄다 물약..은 필요 없어 하자 저쪽 있는 애들이 왜 안 오지? 껴있는 애가 있었어 세싱이 와 이렇게 고맙게 창문으로 넘어와 주네 아 진짜 센스 봐라 몬스터들 쉽게 죽여달라고 어?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뭐야 여긴 왜 이래 여긴 왜 이래? 뭐.. 나 시체야? 시체네? 응 왜 징그럽냐 여기는 어! 어 몽크들 몽크.. 몽크 아니야? 아니구나 아니구나 쟤 피 없어 어떡하냐 난쟁이 아 몰락 가지고 있네 보스전인데 쟤 뭐해? 보스전이라고 빨리 가려고 아 이게 보스전이야? 응 3일 수가 있나? 그러니까 우리 둑방 같이 했잖아 응 적어도 4는 돼야 되는데 띠르기 아 얘가 보스야? 띠르기 어 저기 얘 머리 그거다 헤드 방어인데 지금 저거라서 그래 대사중이라서 그래 대사가 있었냐? 오빠네 전북들 엄청 나오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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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게 뭔 스킬이야 공격 되게 이상하게 하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드럽게 안 추워 아이씨 불 뭐야 이거 아 아이씨 진짜 이 자식 이거 또 도트 데미야 또 이게 또 이씨 그치 참 뜨끄럽게도 바쁘게 움직이네 정말 어딨어 벌써 저기 있구나 어? 때렸냐? 그거를? 위에 있는 애를? 창으로? 잠뻑이 진짜 많이 나오네 오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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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안걸렸네 대헥 클라쓰 뭐세요 어디갔어? 오우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아 아 아 아 그래도 특수업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앗 뭐야 뭐하나 아 이제 반피야? 그렇게 때렸는데 탄없다 망했다 아가서들 해라 뭐야 특수업인데 일어났는데 일어나 위에 있어 위에 구석에 엇 뭐 스킬 쓴다 또 남아 안걸렸죠 아 몬스도 같이 날아가 몬스도 같이 날아가 아 그래? 어 그러네 한마디 누웠어 근데 아 진짜 지금 한명만 구하면 되겠지 어디갔지 보스 어디갔지 저기있다 이렇게 맞췄다 좋았어 얘를 근접으로 때릴 수가 있어? 있네 스피드 물약 빨아주고 탄이 없다 탄 좀 구해주라 누가 뭐야 들려넣었어 어 있어 보스 저있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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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둔다 저거 휘둔다 토킷 오 Edit거 같아nom 무서워 오아야야야야 내 근처 와 내 근처 와 왔어 리 Dollar experience어 땡큐 보습이었지 저기있다 우와 아이구이 씨 저 피하기가 쫌 뭐 있지? 저게 서로 완전 사방에서 사방에서 때렸대 사방에서 어디갔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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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수 얘도 지금 피가 그 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애 내려오게끔 해봐 나이스 좋았어 저거 휘둔다 저거 휘둔다 저거 휘둔다 어 나 저거 걸리기싫어 쟤 악수능력 너무 없어 쟤 난쟁이는 다 걸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 치료없다 아 눕는다 나도 한 대 맞으면 누워 물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다 썼으니까 아 눕는다 방패로 막아지진 않는구나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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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지속됨이자 일정시간 아아 어디갔어 아직도 위에있냐 버스 지금 피가 진짜 쓸데없이 많네 정말 야 죽어 이제 돼지야 돼지 두루치기 들어갑니다 잡았다 으하핳 쉬자 에프 구했어 어 어 아우씨 가자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으면 내가 스킬 쓸 수 있어 피가 니가 제일 없어 니가 제일 없어 지금 아 나도 없네 나 아예 피가 안 보이는데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어 어 깼네 아아 얘가 촉 보스구나 쓸데없이 어렵다 정확하게는 쓸데없이 피가 많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꾸 위로 도망가 단단하다고 해야되나 누가 비계 덩어리 아니랄까봐 레벨 9가 되는건가 520 제발 조금만 더 어 아아 9가 못됐다 내 눈에는 100%로 보이는데 레벨을 못했어 아 보스 씨 하아 무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오우 이번에도 내가 좀 분발을 했네 리바이브도 되게 많이 했네 아 아마 날 구한 했을걸 내가 워낙 좀 많이 누워가지고 탱이니까 탱이라 그런지 밀리킬이 좀 많네 일반킬이 내가 제일 많이 했네 응 근접킬이 내가 제일 많이 했고 데미지 테이크 씨발 엘프 모양 아 680려준거 같은데 방금 계속 이 멤버로 가나요 난 계속 이 캐릭터로 플레이해야되고 아 이거 레벨업하면 주는 상관없나 파템 두개 나왔다 무기 나왔다 엑스네 헛 헛 헛 엑스가 또 나왔네 야 천천히 하자고 다음 맵이야 이거? 확실해?